지금은 애들을 만나러 아이고 노은역으로 걸어가고 아니 노은동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? 바람 장난 아닌데 저희는 지금 프라닭에 가고 있어요 지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프라닭 보이시나? 아 왜 쟤 나랑 똑같아 프리스 진짜 프리스 맞췄네 빨리 갈아입고 왜 안 추워? 고 야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50 몇 명 밖에 안 돼 구독자 야 근데 많이 늘었지 뭘 늘어 50 몇 명도 야 얘 인맥만 해서 50 몇 명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호부좀 해야해 너 패러타이저 만들어줘 인스타 팔로우들 지금 뭐하고 있냐 야 호부좀 해 나한테 뭐해 야 근데 너네는 다 팔로우 했어? 당연하지 믿어? 너 안했지 야 나는 너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너네 얘네 아버지 펴 봤어? 아 개뿍게 펴고 웃겨 그래서 애들이 우리 아빠가 유튜버 하래 나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말고 현우야 넌 안 웃겨 그러니까 야 이게 맛있어 이게 여기 그거야 야 야 나 요즘 사진 기깔나게 찍어 야 맛있다 맛있어? 탈라핀니 한 번 먹어볼게 근데 매워 형님 이거 식당 맞는데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제가 맛 표현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맛인 것 같아 이거? 근데 야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맛있어 이게 약간 제가 하나 뭐 좀 드릴게요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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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빨리 썸네일 썸네일 연정 연정 야 무슨 맛인 것 같아 이거? 야 근데 고추맛이다? 고추맛 나 고추 마요여서 그런 거 아니야? 음 고추마요다 이거 고추마요 맛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매운 마요네즈 네 고추 탈라핀니오 마요네즈 같아 이거 맞아 맞아 아니 이거 있잖아 와사비 와사비 맛 나는데 달달한 와사비 달달한 와사비 달달한 와사비 근데 이 탈라핀니오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이거 먹고 이창하자 어때? 뭐 먹을까? 이 탈라핀니오 이 탈라핀니오 진짜 배고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불쌍할까? 불쌍 이만큼 밖에 안 나고 야 콜라 마실 사람? 저요 나 잘 먹기다 왜 그러겠어? 살이 되셨어? 탄산이 너무 찔러 왜 보여줘? 야 광고 언제 나올거야? 야 광고 늘려면 구독자 1,000명 찍어야 돼 그럼 1,000명 찍어서 광고 들어와 그 잠깐 요건이 그리고 시간도 있어야 돼 그 시청 시간? 그게 또 막 1,000시간이나 몇 시간 있어 그런 게 아니었네? 네 나도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큰자 멱살 잡고 구독자 10명씩 늘려 알겠지? 니네 친구들한테 각자 아니야? 그러면 500명 찍네? 너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명 야 니 인스타 친구들은 뭐해? 그러니까 니 인스타 친구들만 다 해도 맞아 형 얘 뭐하냐 야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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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만 나 아내가 쪼쪼쪼 야 방금 얘가 애들이 대학 가더니 굉장히 다양해졌어 했잖아 근데 솔직히 다른 애들도 우리 뒷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야 야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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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포도가 이럴 거 아니야 야 내 빼박이지 야 오늘 너무 수치스러운데? 아 그러니? 야 너 한 번 했는데 안 됐어 포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1년 최소 1년이래 어 나 아파 목 잡던 거 해 아니 야 야 그게 진짜 미친 놈 아니야? 진짜 목 잡냐 미쳤냐 야 근데 야 눈 눈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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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잖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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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눈이 온다고? 근데 오래야? 아니 야 근데 서울에 눈 온다 했었어 야 되잖아 왜요? 야 근데 오늘 춥긴 하더라 야 찍고 있지 야 찍고 있지 찍고 있지 아 찍을 때 찍을 걸 아까 맞지 그럼 일단은 이렇게 뭐 찍는 거야 야 여기서 나온다 이제 아니 나 마지막에 줬네 야 왜 안 나와? 먹은 거 아니야? 야 미친 거 아니야? 왜? 아우 노브 프린트? 야 왜 안 나와 진짜? 야 근데 원래 여기로 나온 거 맞아? 그니까 맞아 여기 맞아 오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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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대박이다 안 나오는 줄 알고 이랬는데 맞지 왜 여기 두 장 나와? 기다려봐 2분 더 기다려야 돼 야 근데 나름 괜찮지 않아? 야 한 번 봐봐 얘 마지막이 존나 킬포야 그렇지 가자 얘들아 띠아보에 갑니다 뭐야? 야 근데 여기 원래 추억에다가 나 약속한다고 맨날 여기 오고 여긴 진짜 추억임? 민지가 쇼핑백 졌어요 아니 쇼핑백에 선물이 아니네 얘들아 여기서 골라야 돼 근데 좀 비슷해 봐 아 뭔데? 이거 디토리 아이스크린 내가 4대기에 왔어 야 뭔데 이게 뭔지 설명해줘야지 이거는 향초야 로션이네 로션 아 향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? 어 근데 냄새가 못 맡잖아 아니야 이거 열면 맞출 수 있어 아 진짜? 이렇게 해서 여긴 거야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아마 코막해서 냄새가 안나 이렇게 해서 해야 할걸? 냄새 냄새 맡는 거 뭔지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그럼 이거는 크라에 떠온 책갈피 와 야야야 내가 골라야지 내가 골라야지 야 너 진짜 세계 여행을 했네 야 나 유럽이랑 캐나다랑 남아서 너 너는 그렇게 사왔어 그 정도 그러니까 갈 때마다 우리 생각하고 내가 쳐 봐야겠다 책갈피 책 읽어 너네? 얘들아 그러고 나 어제 편지 줬어요 아 남이도 같이 쓰는데 남이도 더 멋있어 읽어볼게요 아 이게 자두 향이고 대박이다 쟤 쳐봤다 이제 안고 바로 스며드는데 잘 때 냄새가 좀 나 이거 책갈피 그라하 뒤에는 체코 이거는 바디 로션 향초 향초 베리 베리 저는 감기 걸려서 코로나 아니고요 감기 걸려서 약을 먹어야 돼요 홍차랑 먹어볼게요 야 여기 무슨 댓글 달아줄까? 나는 인스타 댓글 다는 게 너무 재밌어 영양도 딱 한 개밖에 없는 거 그것도 먹은 지 한 달 동안 근데 다 다르게 달았어 남자 50 플러스 이런 거 다 써있던데 야 비타민 때문에 내가 어깨 못 하시는 줄 알았다든가? 야 근데 민지야 그럼 나 네 졸전 놀러 갈래 당연히 와야지 야 당연히 과연 너네 안 오면 내가 쳐져 와 야 진짜 우리 아니 왜냐면 막 뭐지? 작품전 이런 거 할 때 왜 초대를 안 했대? 작품전은 안 해 우리 과제전이야 과제전 근데 과제전은 초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졸전은 원래 애들 그냥 나 졸업식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 꽃다발 들고 가야 돼 아니 그 꽃다발 들고 가야 돼 아니 그 그게 약간 그거 아니야? 내가 약간 너무 싫어 나 약간 이 정도다 약간 미운 거 아니야? 알지 우리? 아니 우리 기세호선 가야지 아니 아니 그거 다 하잖아 화단도 해주고 에어컨 입고 나 화환해 화환 다 해준다고 야 너 커피 차 돌려 뭐? 커피 차? 커피 차 돌리네 걱정냐? 정인지 정인지 보러 왔으면 성공한다고 야 그럼 유튜버 굳이 야 야 야 야 들어봐 내가 만약 얘 작품전 할 때까지 유튜브가 성공하잖아 그럼 커피 차 돌리네 그럼 커피 차 아니더라고 야 빨리 영상 찍어 커피 차 없다고 아니 커피 차 말고 커피 100개 들고 간다 아니 커피 필요 없다고 커피 들고 못 해 너가 커피 차를 써 커피 100개를 줄 사람이 없어 야 내가 거기서 홈카페든 뭐든 한다 유닭 갈라 했는데 문 닫음 어떡함? 어디 귀여워 와 진짜 개 꼰대 새끼 이 땅바구리? 이거 랍볶이 아니야? 그니까 살기 진짜 좋아 교통이 되게 필기다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야 여기 각도가 별론데? 안녕히 가세요 야 지효야 지효야 야 우리 언제 봐? 우리? 근데 우리 대전에 있으니까 네 생일에 어? 네 생일에? 오케이 넌 그때 봐야겠다 야 그러면 두 달 뒤에 아니야? 우리는 더 자주 보면 되지 나한테 대전이니까 야 야 그리고 서울까지 나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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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